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다거나 천박하다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욕정이라는 말은 전혀 속된 말이 아닐 뿐더러 천박하지도 노골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상당히 중립적인 의미로 성욕이라는 말과 다르게 상대방에 일어나는 성적인 끌림 또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이 바로 욕정이 뜻하는 의미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욕정에 대한 단어가 거슬리시다면 19급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라는 단어와 또 욕정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느끼시나요? 아내는 성역도 없고 욕정도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자 억압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결국 무미건조한 결혼생활로 이끌어 남편의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욕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풀어줘야죠. 젊어서는 밤마다 피곤한 아내를 귀찮게 하더니만 어느덧 백발이 무성해지니 언젠가부터 아내를 위한 배려도 없이 슬그머니 아내를 멀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아내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남편이 기운 빠지면 아내도 함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나 성역도 없어져야 하는 걸까요? 남편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내에게도 성역이 있고 또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인 욕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됩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나이 들면 이 사실을 잊은 채 아내를 방치하고 계셔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젊어서 남편을 위한 잠자리를 가졌다면 적어도 나이 들어서는 아내를 위한 잠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요?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남편분들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집니다만 이게 다 궁극적으로 우리 남편을 위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란 점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정말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편견이나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70대에는 물론이거니와 80대에도 성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후! 80까지 할 수 있답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성역이 감퇴하니 해봐야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노화에 대한 추적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만족도는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80대 이상 연령대의 남녀가 50, 70에 비해서 서로 궁합이 더 잘 맞고 친밀감을 더 많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들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해봐야 재미도 없을 거라는 편견은 깨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로 노화와 성생활의 연관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남성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몇 살까지 발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성욕은 아예 논해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해도 해야 할 것은 나이 든 여성이라 해도 여전히 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욕종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사람인데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한 거겠죠. 세 번째 오해는 대체로 여성은 폐경기를 맞으면 성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라고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폐경기 후 여성들은 성관계에 관심이 줄어들거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짐작하거나 아예 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싹 없어지는 줄 아는 거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국 브라이튼 앤 석세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50세에서 74세 사이 여성 2만 4,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주 원인은 바로 남편이나 애인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자신들의 폐경기나 그 폐경기 이후 성적 관심이 떨어진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성분들의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원인들은 배우자의 사망도 있었지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라든지 성기능 장애, 관심 저하가 원인이기도 했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떨어지는데도 한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성욕도 있고 성적 관심도 여전하지만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라든지 또는 배우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폐경 때문에 피곤하다, 관심 없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내의 폐경 이후 찾아온 질건조증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흥미가 없어지고 아내는 통증이 와서 잠자리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나이든 부부의 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두 사람이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젊어서는 남편이 중심으로 때론 너무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했다면 지금껏 모든 것을 감내하며 참아준 아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아내 중심에 아내를 위한 잠자리를 가져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남편을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신혼 때부터 이렇게 아내 중심으로 잠자리를 가졌더라면 남편분은 그동안 훨씬 재밌고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지난 일이니 뭐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급한 마음에 아내가 뜨거워지기는커녕 나이 들어서는 팔기가 죽을까봐 서둘러 합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내가 뜨거워지다 못해 정상에 올라 환호성을 지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후에 합체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아내의 질건조증도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이지 나이 들수록 이런 아내를 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욕정에 불탑니다. 그럼에도 표현도 않고 삭히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남편이 알아서 풀어줘야지. 그걸 꼭 말해야 합니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아내를 정상에 먼저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내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살가운 대화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살갑고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두 사람의 침일감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여자에 대해 아내에 대해 공부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아내분과 함께 진정한 즐거움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안타깝네요. 나이 들어서도 아내는 여자이고 욕정에 불탑니다. 이런 아내가 차갑게 식었다면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욕정을 삭히고 있는 가여운 아내분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